Q. 애완돌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는 애완돌 예스! 오늘 왔습니다 메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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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누군가 돌로 변한 걸 예 하트 눈을 그려주겠어 내 눈을 붙이겠어 나는 하트 스티커 있어 나는 여기에는 그림 말고 저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예 애완돌인데요 눈, 코, 입은 있어야 돼요 알 잘 붙네 아주 귀여워졌어요 귀엽게 코랑 입까지 그럼 여기서 눈이 있는데요? 5대5로 오, 예스 꼬매어 봤는데 살짝 옆에 부끄러움 타는 게 약간 수염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뽀샤시한 볼터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네 옆에 귀를 보여주는 겁니다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제이 형이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요 귀는 이렇게 눈을 하나 머리카락을 이렇게 약간만 달아주겠습니다 좀 무섭게 변했어 진짜 두상이 있다 응 외계인 두상인데 약간 응 완성 완성 잘 웃겼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바로 꾸며보겠습니다 바로 해완돌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묻히지 않고 그리기만 할 거예요 이거 어때요? 우리 거 하고 싶은데 좀 느낌 있는데 이렇게 있어? 귀엽지? 제가 스티커보다 그림을 잘 그려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지? 아 뭐야 왜 왜 왜 아 아 저는 너무 못생겼잖아 락깅이에요 이름은 락깅이 이름은 락깅이 락깅이 락깅 입 락깅 입 락깅 입 락깅 이거 의외로 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얘가 매력둥이에요 못생겼지만 매력있는 난 추보니 볼맥 추보니 입 락깅 왜 뽀뽀를 시키냐고요? 나 얼굴 두개 아 얼굴 두개네 야 너 그거 귀엽다 귀엽지? 내꺼는? 무슨 내꺼? 내꺼 귀여운 친구 알겠습니다 귀엽게 네 바퀴즈 네 오케이 네 그럼 10초 13초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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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1